남과 북이 어제 개성에서 철도 도로 연결식을 열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새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철도 도로 공사는 북한 비핵화 진정과 국제사회 제재 분위기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어서 실질적 경협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과 경해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에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된 착공식은 남북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대한 남북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의 현맥을 잇는다. 남북이 철도 도로 연결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추재단에 따르면 남북인사들은 착공식에서 침묵 서명식과 궤도 체결식 등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남측 참석자 100여 명은 서울역에서 판문역까지 특별열차로 이동하며 한반도의 현맥을 이었습니다. 남북은 착공식에 앞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착공식 이후 추가 정밀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북은 올해 체육과 보건의료, 산림협력 등의 분야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대북 제재 상황으로 인해 사업에 속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남북 불교계 등 민간 교류는 올해 기초를 다진 데 이어 새해에는 교류 확대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교계의 경우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을 새해에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철도 도로와 관련된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상황을 과감하면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남북 주요 사업과 교류의 진행 속도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신도식입니다. BBS 뉴스 신도식입니다.